정신병자인데 술신병자라고 하는거죠? 담배냄새입니다 뭐 여깄네? 진짜 아이씨 오늘 열기방 오면은 기분이 좋더라구요 벌써 얼굴이 빨개졌네? 설레여가지고 어디가? 저쪽으로 가가지고 담배나 하나 빨리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거 다 같이 서들었는데 이사가야돼 안돼 다 버려버려 아저씨 괜찮으려네 아저씨 사지마 새끼야 새거 사이씨 돈 버는 새끼야 새거 사야지 저는 와이프한테만 보여주는 괜히 비싼거 살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집에서 반스만 입고있잖아 아니 안입고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걸이구만 예뻐 제가 맛집을 많이 알고있는데 첫번째 집으로 한번 출발해봅시다 맛집이 뭐 빨리 시원한 술이나 빨리 적셔 이걸 시원한 술이 형 성식이 형이요 시원 빨리 가 더 싸겠습니다 이거요? 네 이거 망원시장에도 있는거 아뇨? 아니야 맛이 달라 달라? 만드는사람이 틀려 막 주물러가지고 넣어버리네 맛있겠구만 오늘 아침 일정에 면을 orney 달걀 어떻게 잘 못먹었지? 여기에 앙하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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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숯머리를 어떻게 해갖고 술이 많이 먹으려고 어쩔 수 없어요 관리 잘했네 시원시원하네 이게 순환이 빠른가봐 빨리 취할 것 같아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생겼어요 아침에 아팠는데 소독력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쪽이 안팎니까 이렇게 먹어요 아 귀찮아한다 진려 빨리 땅가게로 가자 적당히 맛있게 먹고 빨빨리 꼽으려고 이씨 5천원짜리 먹어보세요 왜이렇게 늦었어 아니 시바 얘네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데 벌써 안내신 것 같아요 빨리 먹어야겠네 왔어? 아 더워 아 더워 이게 아니야 아니요 일단 물어봐야겠다 아 새로워 모자마자 치아 차렸어 치아 그 할아버지가 이게 통교야? 이게 통교야? 여기도 그랬어 나 진짜 치아 빨리 빨리 먹어 야 어디 갈거야? 빨리 빨리 정해봐 질려 이제 기름 좀 그만 먹고 빨리 돌담길 아래에 천원짜리 점을 붙여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술이 식었으니까 거기 새로운 술 먹으러 가는거잖아 시골에 있으면 혼자 그냥 먹는건데 여기는 트렌디하게 먹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와도 할아버지가 있잖아 심진아 할머니들 니가 펀드 못 보겠어 펀드 못 보겠어 펀드 못 자 극자 배우자가 없어 근데 여기 오면 다시 살았어 배우자가 어제 저희 4병식 먹었잖아 존나 맛있는데 존나 맛있는 게 그게 어디가 상세라 볼게 개존나 술이 맛있다 술이 제일 맛있지 너 존나 마른 새끼여가지고 치킨같은 거 잘 못 먹잖아 그니까 그 맛있게 적당량을 먹는 게 좋지 막 그냥 그 그거 근데 도시과 도시과라고 아니 그니까 우리 그 젊었을 때 모습을 많이 담아놔야 돼 어쨌든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돼 왜냐면은 뭐 우리 둘이 채층에 누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나요? 네 과거 다 있고 아 제 지금 와이프요? 네 휴학한 과거 먹 채워야지 아 목말라 이 집이 술이 졸라 프레쉬 술이 졸라 프레쉬 아빠 생긴 거 아니까? 아 역시 히어로가 오니까 그냥 안주랑 술이랑 동시에 그냥 정신병자인데 술을 붙여서 술신병자라고 하는 거지 엠지스타일로 너는 아저씨새끼 그니까 모르지 술이 맛있는 거잖아 너는 지금 모르겠어 히어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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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로 괜찮아요? 너무 좋은데? 히어로라 흡연자는 별로인 거 같아 그니까 내가 흡연을 안 해가지고 히어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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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로 히어로라 uit 히어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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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아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저 여기 없어졌어요 아 있어요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줄래요? 세련됐네 뭐 살거야? 여기 시카고 버스도 이렇게 파는게 여기 살거야? 마이클 쥬어런스면 사야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히피코시네 히피코시 이거 사야할 것 같은데? 존나 명품인데 이거? 맥주하고 싶다 음 넌 넌 넌 과장님 소주하고 맥주를 시켜보세요 하하하하하 진성씨 빨리 오세요 네 아주 맛있는 술이 나왔는데 지금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아주 맛있게 하하하하 가사라 왔는데 하하하하 어떻게 먹는다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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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가 안좋아하게 생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무슨소리야? 그냥 잘생긴 표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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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니가 지금 똥담동을 가야한다는 거잖아 아니 여자한테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아 여자한테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형들이 연락이 오는거지 Şimdi 그러면 나도 아니 노는 안된대 하하하하 에잇! 존나 쩌빈데 이거? 존나 쩌빈데 토네이도! 토네이도! 찍지 마! 다 찍고 갔어! 얘를 찍으라고! 얘를 찍으라고! 존나 괜찮잖아 이런 걸 찍으라고! 땀이 존나... 이런 걸 찍어야지! 괜찮지 마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른 차를 바꾸자 니가 오자면 안 바꾸지 새끼야 이씨... 기분이... 개캐! 한 12시부터 먹었죠? 빨리 여자를 만나러 술을 먹으러 가야 돼 아 술을 또 먹으러 간다고요? 네 빨리 버려버릴 새끼들 누구를 버려야 돼? 너 새끼야 너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목요일날이었잖아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어? 아 미안해 예쁜 여자들이 있었을 때 술을 먹어야 했는데 난 아저씨잖아 아 근데 나는 정말 잘 찍는 아저씨잖아 너는 진짜 충분히 멋있는 아저씨잖아 그치 나는 진짜 옷들 어떻게 오베이들 당연한 오베이들 잠깐만 잠깐만 봐봐 봐봐 얼굴이 진짜 괜찮은데 얼굴이 진짜 잘생겼잖아 오늘 얼굴이 진짜 좋아 그니까 근데 왜 이런게 생겨버려가지고 왜 우리 아빠랑 엄마 때문이야 하하 옥당에 그런 분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 나 같은 놈을? 너 같은 놈을? 네 한번 가볼까요? 먹어봐 뭐가 낫겠어 그러니까 저걸 먹어보는게 낫지 않겠어? 뭐 가봅시다 정업사람이 평가를 해야지 우리 고향 땅이 최우시고 우리 고향 땅이 최우신 말 누가 고향을 비하해 어떤 미친놈이 너지 나지 정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정옥 메인 메뉴 하나 달라고요? 사장님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우선은 그냥 제육에다가 제육에다가 계란말이 하나랑 처음처럼 하나 아 세로 네? 마르셨나 죽는다고 맞아 아 진짜 맛있으니까 한 번만 아 참 참 참 참가? 이 전라 시원하네 아 예 아 예 사장님이 정옥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 먹으면 정옥사람은 깻잎을 먹어본 말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- 하지마 존나 많이 했어 그냥 먹고 씨려 아이 그런거 하지 말고 씨발 빨리 먹어 아 존나갔다 뭐라고? 존나 맛있네 꼭 좀 먹어야지 음식을 평가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 새끼는 따뜻하면 어떡하지 족발이 돼 족발이 있어 존나 행복해 보인다 존나 행복해 보인다 존나 행복해 보인다 진짜 시가 진성새끼 이거 결혼생활이 힘들어 맨날에 버릴거야 끝까지 안 깨야지 되게 예쁜 여성분이 잘 먹잖아 근데 이런 새끼한테 왜 이런거지 난 오빠야 너는 마흔살이고 나는 서른살이야 웅 요거는 게 족 Challenge소리야 씹어가지고 여자친구 watching 왜 먹는거야 다 그다음 Ary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